네, 1박을 하고 2박째 했습니다. 첫날은 대충해서 서너 마리, 두 번째 날은 열심히 아침까지 해서 월척 포함해서 몇 마리 추가. 네,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고기는 철수할 때 보여주신다고 하네요. 네, 붕어붕어붕어 군이 위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추워도 또 고기 움직임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. 오늘은 3월 15일. 네, 우리 유여사님! 남편분과 함께 오셨어요. 유여사님 화이팅!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. 군이 위천 실시간 정보. 오늘 아침은 곳곳에 조항이 좋지는 않아요. 한 수, 두 수 아니면 꽝, 잔챙이 이렇게 곳곳에 투입해서 진행을 했는데 마리수가 3, 4마리씩 평균적으로 쏟아지는 분위기는 아니고 한, 두 수, 두세 수 비춰주는 분위기입니다.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그런가 봅니다. 군이 위천의 소식을 전합니다.